안녕하세요 구미언론매매 전문 부동산 구미 부동산 이야기 이소장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매물은 석적 중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최근에 건물 전체 리노베이션 완료된 매물입니다. 본 매물함 내거리입니다. 석적 우체국이 위치해 있구요. 뒤쪽으로 메인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리 먹자골목도 인근에 있음은 물론 대형마트, 편의점 등 필수상권도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의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인 신축 아파트 단지도 있어 향후 가치 상승이 더 기대되는 오늘의 매물 영상 후반에 상세정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외관 모습입니다. 연베이지와 그레이톤으로 트렌디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주차 가능 대수 10세대구요. 112평이라는 크기답게 시원한 개방감을 보여주네요. 건물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방화도어도 깔끔하게 리뉴얼되었습니다. 세대 구성은 1층 주차장, 2층 원룸들 미투둘 투룸일, 3층 원룸들 미투둘 투룸일, 4층 원룸들 미투둘 투룸일로 총 15가구 구성입니다. 투룸 내부 안내드리겠습니다. 딥블루톤으로 임팩트 있는 것일 모습입니다. 큰 방에는 별도의 수납공간이 두군데나 있어 뛰어난 공간 활용도를 보여주네요. 환한 조명으로 더 넓어보이는 내부 공간입니다. 도색 시공 완료된 옥상입니다. 최종 매물 상세 내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예상금액 7억 8천만원입니다. 대지 112평, 건평 199평, 총 보증금 5억 3천만, 은행 융자 1억 7천 5백만, 이자 공제 후 순월세 255만원, 인수금 7천 5백만원입니다. 부담 적은 인수금, 40.8%의 높은 수익률까지 갖춘 본매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구미 부동산 이야기 이소장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